3라운드 미션 커플 대결, SHALL WE DANCE? 6개의 과일 중 곡불복으로 1개씩 선택해 같은 과일을 고른 남녀 아이돌끼리 커플이 된다. 6커플 중 최고의 무대를 선사할 3라운드 베스트 커플은 누가 될 것인가? 이어서 이제 3팀의 무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. 과연 남은 3팀의 무대 어느 정도일지 다음 미션 주시죠. 시클라운의 롱 A.O.A 찬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코드를 막 선택하게 됐습니다. 어떻게 해지지? 새로신가요? 아니요, 아니요. 너무 좋습니다. 이렇게 머릿속이... 딱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. 딱 봤을 때 춤이랑 되게 어울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은... 괜찮아요? 맨발입니다. 괜찮으신 거예요? 맨발 노림수죠. 그리고 또 특이한 건 여러분들 관객에서는 보일지 모르시겠지만 롬 씨가 빨간색 렌즈를... 네, 맞습니다. 클로즈업 해 주세요. 예. 팀 이름이... 그린라이트. 과연 그린라이트가 켜질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서 박수로 만나보시죠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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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팀 언니들이에요. 팀의 팀입니다. 되게 어색하다. 어떡하지, 이거? 저희 팀 두 사람은 뭐지? 아, 처음... 처음으로 이렇게... 만난 적이 없어서... 만난 적이 없어서... 눈을 못 맞추고 있으니까 슬리카 한 번 참고 싶어요. 왜 이래, 이 언니. 하나, 둘, 셋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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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당황스럽죠. 제가 더 어리고... 난 여잔데... 뭐 잘할까요, 형아? 저랑 6살 차에 답니다. 특히 저희 곡은 좀 되게 끈적거리는 곡이거든요. 슬리카 한 번 잘해야 되는 제... 나는 안 맞네. 아아... 이렇게date. 이거 이제 론 씨랑 찬미가... 이렇게 해도 딱 되네요. yez. 착한 거 같은데요? 푸푸해야겠다, 그럼. 키스해요? 잠시만요. 키스까지 안 될 것 같거든요. 키스하면 안 될 것 같고... 자연스럽게 수영 선언니 이런 거, 이런 거. 이런 거 들어 나왔었거든요. 아, 이렇게 돼! 여기, 이런 거! Deutsch에서 obrig해! ثر한 반응을! 롯데이 슬리카는 옷이 저희 그린 라이프 이번 무대 정말 기대될 것 같습니다. 열심히 같이 준비했으니까 무대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아이돌 사이에서 물랑루즈가 아니고 물랑루즈라는 얘기가 만족할 만큼 무대가 나왔는지. 네 연습한 만큼 잘한 것 같아요. 코칭 스태프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찬미 씨는 좀 약간 뭔가 어색한 점이 좀 약간 보였었거든요. 물론 무대도 있고 맨살이고 그러니까 그런 점도 보완하시면 다음 무대랑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남녀가 같이 하니까 다들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아요. 소음도 착착 막고 되게 좋은데 찬미 씨 같은 경우는 조금 몸을 사리는 듯한 느낌이 저도 들었어요. 무대에서는 팬들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과감하게 남자한테 안 낄 때는 확 안 끼고 이래야 팬이 아니신 다른 분들도 찬미 씨의 팬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좀 더 과감한 무대 다음번에 기대하겠습니다. 네 잘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반대로 여자 아이돌 중에 이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남자 아이돌은 바로 롬 씨였다고 하네요. 설마 어쨌든 다 롬이 있어요? 그 롬... 롬? 롬 오빠의... 롬 씨가 춤을 워낙 잘 추시니까 깜짝 놀랐어요. 멋진 것 같아요. 너 복 받은 줄 알아나? 바꿀 수 있으면은... 기회 없나? 소연주... 민트 씨 원래 롬 씨와 파트너가 될 수 있었잖아요. 네! 몸을... 소연주 한 장을 볼 수 있습니다. 친구예요. 아! 바꾸겠습니다. 바꿀 사람, 바꿀 사람! 놓고 바로! 놓고 말! 네! 우리, 그냥 안 봐봐. 나, 오! 이거! 다시 선택해드렸습니다. 카메라가 롬 씨라고 생각을 하고 자, 한 번 매력 발산해주세요. 시작! 귀여운 강마마... 오, 귀여워! 뭐라고 한 거야? 태국, 태국말인 거예요. 뭐라고 한 겁니까, 지금? 여기 이루어 왔어요. 네, 그러면 롬 씨. 네. 애교 댄스 한 번... 오마이걸. 오마이걸. 네.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애교 댄스 보여주세요. 아, 정말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어, 이번에는 그린라이트로 한 번 가보죠. 우리 롬 씨, 찬미 씨입니다. 자, 과연 몇 일 했을지는 아직 모르고요. 과연 별이 몇 개나 들어있을지. 오픈해주세요. 축하합니다. 그린라이트 3위를 차지했습니다. 롬 씨 별 9개, 찬미 씨 별 6개 획득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